컨텐츠 끝난 듯 2번 컨텐츠 사이에 하나 하나 기절 2번 컨텐츠 사이에 하나 더 있다 바로 터치하고 바로 우각 쬐고 있다 2번에서 내 쪽으로 내 거 살렸다 둘이야 내 쪽에 있다 빨간 컨텐츠 아니야 하나 더 좋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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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어마무시한 똥을 치웠구나 형 다시야 기절이야 다시야 하나 더 기절 얘는 3층질라인으로 박았어 박칼 확킬이야 아 2층집 2층이었어 뭐 잘 넣었는데 깝이 없어 나도 갈게 거질 거질 나이스 다른 팀 북쪽에서 쐈거든 정비하고 내가 남쪽 볼게 아 가깝지 어 쟤 가까웠어 아 이 색상 다인 같은데 일단 기절이다 나 파고 있어 나 거의 다 왔어 아 연마간이 없고 내 밑에 있다 둘이야 하나 더 이쪽으로 판단아 찍으러 와봐 아 찍으러 왔어 야 진짜 딴 쪽 볼게 위쪽 꼼고 줘 아 내가 왔던 길 볼게 루트야 왔던 길 같이 돌아가면 될 듯 얘네가 창 쏠게 하나 둘 우우 2번 둘 이상 뛰어붙었다 여기 아 저 왼쪽 아래에 있냐 어 2번 아래 일단 기절이다 살릴 수 있나 일단 내가 기어가 봐봐 오픈필드이긴 하고 가졌나 겁나 뛰어가 봐봐 M24 기절이야 2번 쪽에 하나 있을 듯 왼쪽 아래에 쭉 내려갔을 수도 있겠다 주포 2번 쪽 볼 수 있어 확인 쭉 뛰어내려 나이스